친구야? 아 진짜 남자친구? 와 진짜 잘 됐다 너 외로웠잖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건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단 거 너의 남자친구 소개 받은 뒤에 친구를 남아 나 얼른 집에 가는 건 너무 끔찍하지만 한 인사 내가 너를 터치할 때 하는 긴장 잘 가해 봐 잘 가해 봐 너무 차려입고 나왔어 갈아입고 나왔어 너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 너가 좋아하는 색을 고를 때마다 내가 안심해서 내 모습이 하나 없이 더 작아져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받아 농담 몇 개 하고 나서 우린 주러 가던 카페에 앉아 그 많은 숙제들을 해결해 어쩔 때 보면 너는 귀여운 거 같기도 해 내 머릿속 네 모습은 여정하지 그 생각에 휩싸이는 난 멍청하지 너가 바보라고 놀리고 못생겼다면 가끔 기분이 좋지만 너 진심일까 걱정돼 걱정 그래 걱정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유 정도 너가 가야 한단 말은 하나는 이후 정도 그냥 그 정도 나는 왜 너의 친구인 거니 그냥 나무나가 될 걸 그래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너의 그 표정 와 와 와 그 모습은 하지 마 제발 무슨 일이 있냐 하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해 생각이 나지 않아 일단은 화를 내 너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말 목까지 차오르다 입 앞에서 난 멈췄다 우린 여기서 이러지 않았으면 해 위로보다 연인처럼 안았으면 해 친구보다 인연으로 만났으면 너와 가능성이 있었을까 지금보다 좋을까 그냥 아무나가 되어 너와 어색하고 싶어 연락할 때마다 웃고 있는 내가 미워 생각을 다시 잡고 우울한 척해도 미소가 새어 나올 때는 난 이게 뭔가 싶어 너의 그 남자가 오기 전까지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곳까지 나를 배용해줄래 나를 배용해줄래 나는 왜 너의 친구인 거니 그냥 아무나가 될 걸 그랬어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너의 그 표정 와 와 그 모습을 하지 마 네가 가볍게 나의 손을 잡을 때 네가 가볍게 던진 말에 나는 화끈해 화끈해 얼굴이 밝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언제부터인가 나는 선을 넘어버렸지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님 모르쳐기니 난 너를 사랑할 수 없는 거니 나는 왜 너의 친구인 거니 그냥 아무나가 될 걸 그랬어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너의 그 표정 와 와 와 그 모습을 하지 마 시경이 지민의 손을 잡고 너무 많아서 이딴 토마토 감사합니다.